이제 갑시다. 대리기사님 오실 거예요. 기분 좋아요. 뭐가 그렇게 좋아요? 제가 변호사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란 거야. 제가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바빴는지 알아요? 부동산! 다친 데 없어요? 변호사님 다친 데 없어요? 괜찮아요, 난. 미안해요. 제가 너무 기분 좋아서. 이제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. 판결 남았어요. 아, 까먹고 있었다. 변호사님은 감정브레이커예요. 좋을 때 꼭 깬다고. 판결 끝나는 날 우리 파티합시다. 그날은 내가 감정메이커 해줄게.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가요. 가요. 내 입술에 너의 눈빛. 내 귓가에 너의 운기. 여전히 남아있는 네 목소리. 눈을 감아 봐도 난 잠들지 못하고 있어. 괜찮아질까? 괜찮아질까? 사랑일 걸까? 어쩜 이렇게 빠져버렸는지. 공기마저도 아름답죠. 공기마저도 아름답니다. 자연스럽게 내게 온 그댄 봄인가요. 아하, 햇살이 좋네요. 아하, 내 맘을 아는지. 그대 보는 내 맘은. 왠지 말을 듣질 않죠. 그리고 우리 파티합시다. 손을аниз